BMW 코리아는 지난 15일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개최된 BMW 바이커 미팅 행사에서 GS 3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 모델을 첫 공개했다. 올해로 사회를 맞는 바이커 미팅 2010은 바이커 70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GS 모터사이클 탄생 30주년을 기념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 최초로 공개돼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GS 3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은 GS 모터사이클 탄생 30주년을 기념해 한정 생산됐으며, F650GS, F800GS, A1200GS, A1200GS 어드벤처 등 4가지 모델이다. BMW 모터 레이싱 컬러에서 파생된 화이트 블루 레드가 30주년 기념 모델 색상의 기본 모티브가 되어 알파인 화이트 컬러와 조합되며, GS 로고가 각인된 고품질 레드 시트가 기본 제공된다. 가격은 BMW F650GS, F800GS, A1200GS, A1200GS 어드벤처 각각 1530만원, 1760만원, 2880만원, 3130만원이다.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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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